자 그러면은 실물을 이제 교재 내용의 사진을 그림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배터리 상태 점검하고 마이너스 탈거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배터리 12V 이상 전압 보통 정상적인 전압이라면 100% 충전이라면 12.6V에서 13.8V에 대한 전압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그니션 스타트 릴레이 릴레이 쪽에 대한 전원 공급을 해서 이쪽에 저 빼가지고 탈거한 상태에서 공급되는 전원 점검하는 공급이 되는지 릴레이 자체의 여자 전류 또는 접점 상태는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스타트 기동 전동기 ST단자가 빠져 있는지 자체가 스타팅 모터 내부적인 고장이 난 상태로 시험 볼 때는 실기시험을 볼 때는 고장을 낼 수가 거의 없는 상태죠. 따라서 배선에 대한 회로를 탈거된 단선된 상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9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화 스위치 커넥터가 탈거됐는지 탈거가 안됐다라고 하게 되면 빼서 공급되는 전원이 12V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12V 전원 공급되는 상태 그리고 시프트 패턴 시뮬레이터 또는 완성 차량에서 점검을 할 때 자동 변속기 차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P나 N 상태에서 주어져야 그래야 이니비터 스위치 쪽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N 상태에서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시동 회로 같은 경우는 크랭킹만 되면 시동이 걸리는 상태, 회로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돼서 점화 장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요 내용 중에서 점화 코일이 있었죠. 점화 코일이 두 개가 그 1, 3번, 2, 4번 두 개의 코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 또한 요즘같이 지금 나오는 차량은 실린더별로 하나씩 점화 코일이 주어지니까 각각의 점화 코일 상태, 배선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슈즈 엔진 룸 정션박스니까 엔진 룸에 대한 정션박스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룸 배터리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정션박스의 슈즈가 이그니션 스위치를 통해서 이그니션 페일러 센서 해가지고 여기에 저항 다시 말해서 점화 코일로 가는 고압 발생되는 것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한 그리고 타코메타, 계기판 타코메타로 가기 위한 페일러 센서가 여기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이 페일러 센서가 없는 생략된 경우도 있으니까 점화 코일 플러스 쪽으로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렇게 플러스 전원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쪽의 전원은 이슈가 관장을 하니까 이슈에서 제어가 돼서 1차 전류를 제어를 단속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부적인 TR에 의해서 이슈가 제어되는 상태에 따라서 고압이 발생되도록, 스파크 프로그 쪽에 고압이 발생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급되는 전원 확인하고 그리고 크랭크각 센서, 캔각 센서, 중요한 센서가 되니까 여기 들어오는 인풋 센서, 입력 센서가 2번 단자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1번 TC 센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접지된 상태, 크랭크각 센서에 대한 접지 상태를 확인해야 되죠. 여기 공급되는 전원은 당연히 배터리 전원이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크랭크각 센서 같은 경우는 크랭크각 센서 같은 경우는 5V, 다시 말해서 체결된 상태에서는 5V가 출력이 돼야 되지만 커넥터를 장착을 했을 때는 장착하고 구동을 시켰을 때는 보통 1.7에서 2.3V에 대한 전압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크랭크각 센서가 이상이 없을 때 회로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되는 크랭크각 센서, 1번 실린더, TDC 센서 점검은 여기에 관련돼서 센서 전원 공급되는 볼트는 5V, 접지선은 저항으로 놓고 0옴이 나와야 된다. 저항, 접지 상태. 배터리 전압, 공급되는 전압은 12V가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회로를 통해서 점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검이 됐으면 점화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점검상 고압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고압 발생은 점화코일 스파크 프로그로 가는 고압 발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확인이 되면 나머지 압속에 대한 점검은 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점화코일 앞에 있는 점화코일에 공급되는 슈즈 20A 이런 내용들은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크랭크학 센서, 1번 실린더, T-STENSER도 점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고압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접지선, 점화코일 접지선 여기 연결된 커넥터선 점화 스위치, 이 앞쪽에 점화 스위치 커넥터 또는 공급되는 전원 그리고 크랭크학 센서 각각 공급 전원, 접지 상태 센서 출력 전원 이 내용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점화장치 점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화장치, 점화유로를 점검할 때에 핵심적인 실 차량의 점검을 보시게 되면 앞에 점화코일이 쭉 연결이 돼서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고압 케이블이 2차 전압을 점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촬영 중에서는 각각 독립식 같은 경우는 점화코일 자체도 실린더별로 하나씩 꽂혀 있기 때문에 2차 전압을 점검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 점검할 때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체결 상태 그리고 배터리 전압을 먼저 확인하시고 공급되는 점화코일 쪽에 커넥터도 확인을 해서 12V 전원이 공급되는지 점화코일의 스위치 확인을 해서 점화스위치 쪽에 공급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정션 박스네이의 20A 슈즈의 점막코일 가는 전원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순서에 입각해서 점검을 쭉 하시면 되죠.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는 실 차량보다는 시뮬레이터에 나와 있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시동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동작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화장치, 배터리 전압, 슈즈에 대한 전압, 슈즈 공급 단선 상태 그리고 점화코일의 커넥터 체결 상태 및 공급되는 전원 커넥터 연결 상태 그리고 크랭크 악센서 12V 공급되는지 센서 전원이, 크랭크 악센서 전원이 몇 V? 5V가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 0V가 나오는지 그리고 크랭크 포지션 센서도 동일하게 공급 전원 그리고 센서 전원, 접지 상태 확인을 해서 작동되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게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체결을 한 상태에서 센서 출력에다가 출력 전압을 확인을 하게 되면 1.7V에서 2.3V에 대한 전원이 공급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엔진을 크랭킹 시켜서 점화계통을 점검하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을 크랭킹 시켜서 엔진을 크랭킹 시켜서 엔진을 크랭킹 시켜서 엔진을 크랭킹 시켜서